도장이고 뭐고 이거 하지 마라 나중에 사장실도 가기네 심할 수는 안 있더라도 아이고 자네들이 거치다니면 안 되껴 닮은디 아 경보 닮은 아인 얼굴만 봐도 웃어보니까 100개 아니 1000개라도 받지 아이고 뭐 어떤 사람을 웃경이네 도장을 받은단 말이야 이거 아 걱정되네 맞아 맞아 요즘 아이들 뭐 인 글씨 뭐 아니 아니 핸드폰에 딱히 초작은 애이 내가 그 춤추는 거를 딱히 해야겠네 초장 요즘 젊은 아이들 하는 거 이걸로 웃겨봐야 되껴 이야 이걸로 해야겠네 내가 한번 웃겨그네 딱 오늘은 한 100개는 커튼 없이 내가 나 받을까나 아이고 나 나 건디라 아이고 빨리 가야 되껴 오냐 이거 아싸 아이고 이 큰 길 나오면 이거 사람들 학합이 되는 신데 사람 이거 하나도 안 보이면서 다 가만히 있어봐 일로 가면 그냥 사람 혹시 있을지 모르니까 이거 꼭 올레길 담수다 한번 나 가면 가부쿠다 양 야 이거 여기가 양 우리 사장이 그 건디 그 녹차밭이 했는데 여기 닮은 게 맛있게 이거 이야 이거 녹차밭이 어마어마 이거 엄브랑한 게 이거 이야 이야 한라산 밑에 이거 녹차밭 이거 이야 이거 어마방 불러 나 어마방 불러 야 야 나 이거 한번 놀아보카라이 나 한라산까지 넓으면 놀아 지메 이거 이야 아이고 아이고 나 이거 영어떤 될지 모르겠네 야 부디 여기 하지 말고 우리 저 CF 찍게 CF CF 찍어 그걸로 해요 시청률을 올려야지 이거 과정은 시청률은 안 돼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날 좋아 아무래도 여성 피부 미용의 좋은 녹차 설젓된 걱정됨 수강 걱정하지 맙소 녹차 감기 걸렸 수강 절대 걱정하지 맙소 녹차 어제 고기 먹은 속이 더불어 컵광 걱정하지 맙소 녹차 어제 술 먹은 속이 좋지 않으 꽝 걱정하지 맙소 으아 흥단병 녹차 왔다 원 아아 저기 차 있いつ头 차함 저 차함 저 차함 저 차함 저기 관광객담 따위 좋다위 관광객 tego choosesBRCH 딱히 나 잡은 편. 여기 어떻게 오셨습니까? 여기 관리하고 있는 책임자입니다. 그 옛날 주사 선생님이 녹차를 좋아한 이유를 알아주고 와. 이제 다 알아지겠네. 뇌에다가 주스다 한 말을 딱 골 안에 내려가면 신기해. 아이가. 비만, 콜레스테롤 예방에 행해도 우리가 이렇게 보통 돼지고기 많이 먹지 않습니까? 네, 돼지고기. 먹은 다음에 또또한 녹차 한 잔 하면 기름기가 싹 크게 내려갑지게. 고혈압에 인유작용 콜레스테롤 저하 다이어트. 제가 이렇게 접하면서 마셔보면 그거는 틀린 말이 아닌 거다. 맞습니다. 아이고, 오늘 양 소장님 덕분에 참 차 잘 맞았어. 병원디 양, 나 고를 말이 있어. 소장님한테 한 번 재미진 춤을 한 번 추구메. 막 막 점이 지면 도장을 찍고. 만약에 점이 지지 않으면 찍고. 안 찍고. 점이 지지 않아도 찍고. 네, 그건 안 되고 안 되고. 한 번 해봅소. 그냥 꼭 춤을 봐야도 추구야. 다이어트. 검증 안내 행원에 찍을 수 없어. 우리 고추 차 마신 인연인도 있는데 한 번 웃겨 봅소. 한 번 보게. 한 번 해봅소. 거기 중에 양, 로버트 취미 해놓은 게 있어. 로버트 취미 해놓은 거야. 하하하하하하. 잘냅지아. 그거 데리고 데리고 데리고. 에이. 하하하. 이 사람 웃기는 사람이래. 댄스한테. 그만하고서 그만. 오케이. 오케이. 찍어줄지. 도장인. 대단한 재진병보다. 잘 됐어. 와. 찍었다. 황폐. 다시. 다이어트. 네. 백화의이. 다시. 한글자막 by 한효정